예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한가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혹시 기사를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포천 산정호수에 저도 몰랐었는데 김일성 별장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그것이 낡고 거기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을 한다고 하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서 제 생각과 마음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경기도 포천시가 표지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산정호수 김일성 별장 보건에 나선다 남북평화무드 속에 접경지역 지자체가 김정원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 전 주석의 흔적 찾기에 뛰어든 점에서 주목을 끈다 1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중공을 목표로 김일성 별장 보건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북평화협력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우선 54억원을 책정했다 이 돈으로 부지 매입과 함께 별장 한 채를 복원하고 김일성 관련 유물등도 구입하거나 제작해 전시할 계획이다 김일성 관련 유물들을 판매하거나 전시한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시는 이를 위해 올해 경기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초에 기본계획의 연구 영역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역사적 고중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명목은 허울 좋게 관광 남북평화모드에 맞춘 어떤 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하는데 54억원이라는 우리 세금을 가지고 김일성 이 사람을 알리고 홍보하는 이런 걸 왜 만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거의 300에서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전범입니다 전범의 수계입니다 독일로 치자면 히틀러의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가 복원을 추진 중인 별장터는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전망대 부지 1700제곱미터이다 이미 1000제곱미터는 매입을 완료했다 호수에서 불과 직선거리로 1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곳은 김일성 전 주석이 1945년 광복 이후 별장 개념으로 이용하며 농업 경영을 관장하고 빼어난 풍광을 즐긴 곳으로 유명하다 경기 포천시가 복원을 추진 중인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전망대 일대 김일성 별장터 당시 김일성이 사용한 건물은 일제가 1935년 산미증산 계획에 따라 결성한 영북수리조합 사무실인 것으로 구존돼 내려오고 있다 수리조합은 경기 북부지역 대표 곡창지대인 한탄강 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산정호수의 용수를 관장하던 곳이다 광복 이후 농업 경영이 중요했던 만큼 김일성은 이곳에 자주 기거하며 산정호수 용수 등을 감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유래를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2016년 이곳에 별장터 표지판을 세웠다 포천 산정호수 일대는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 땅이었다 전쟁 이후 38선이 그어지면서 현재의 포천 지역으로 수복됐다 그러나 이후 별장은 철거돼 자취를 감췄으며 지금은 표지판만 하나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수리조합 경치의 산정호수는 매년 16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관광명소라며 김일성 별장이 전설처럼 표지판만 담겨져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아쉬워해 남북평화 화훼 시대를 맞아 복원을 추진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체 시 관계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6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관광명소인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김일성 별장이 전설처럼 표지판만 남겨져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아쉬워한답니다 많이 아쉬워할까요 정말로 아쉬워해야 할 만한 인물입니까 참 전설처럼 표지판만 남아있답니다 표정도 전설입니까 김일성이 아 이 시대가 참 악하고 패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부에 나서서 오히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깎아내리려고 새마을 관련된 박정희 기념관을 철거하느니 어쩐다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수백만명을 죽게 만든 이 전범을 전범의 숙예를 그를 위한 별장을 관광객들이 아쉬워하기 때문에 많이 아쉬워하기 때문에 짓겠다고요 그 기념관을 짓고 거기에 대체 어떤 영상을 틀어주겠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볼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영상 하나 안 틀겠어요 김일성이 했던 업적에 대한 영상을 틀겠죠 항일 빨치산운동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그럼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에서 선전하고 있는 김일성의 일대기를 선전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대체 뭐가 다르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일성 관련된 기념품도 판매한대요 대체 뭘 판매한다는 걸까요 김일성을 또 귀엽게 희화화해가지고 캐릭터 인형을 만들어서 팔까요 뭐 주체사상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팔까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대한민국 건국의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상 하나 갖고도 철거하네 마네 개소리를 하면서 이런 걸 김일성이 전범인 새끼를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게 수도권 일대에다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신다면 저도 내일 포천시 쪽에다가 항의전화를 하겠지만 여러분 항의전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한심하다 안된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으실 게 아니라 직접 전화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뜻이 이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루빨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이 땅에 사라지기를 다시 한번 이 밤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만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